1970년 설립된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누리사업, BK21 및 BK21 플러스 사업, ICT 융합 기반 친환경 자동차 인력 양성 사업, 특성화 우수학부 사업, 캠퍼스 에이시아 에임스 사업 등 대형 국가 인력 양성 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기술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융합 학문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저희 전남대 로봇 연구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첨단 산업 분야 즉 모기 크기의 드론이라 우주항공, 친환경 자동차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특성화학부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 사업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진을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는 연구,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동력의 전기자동차,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의 액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전기자동차의 느린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레덕스 플로우 배터리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장학금, 소모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혜택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작 자동차 제작, 음악 밴드 활동, 특허 출원 활동, 소식지 제작, 축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미 활동을 선후배와 함께 즐기며 청춘을 불태울 수 있는 확보입니다. 수많은 레포트와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물리가 부족하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례라는 말이 있듯이 졸업한 선배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멋있어 보였고 나의 꿈도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또한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개인 상담을 할 때는 다정한 선배 또는 아빠와 같이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학부 스터디 룸에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공부만 하지는 않습니다. 학부 내에는 다양한 소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도 할 수 있고 1년 동안 학부 축제, 체육대회, 현장견학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어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기술한 졸업생은 자동차, 로봇, 나노기술, 반도체 분야를 비롯 전자, 중공업, 조선, 건설 등 사회 전반적인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어 매년 70%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자의 99%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취업자의 약 85% 이상이 대기업 및 공기업에 종사하여 우수한 취업의 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체 취업 이외에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깊은 학문을 탐구한 후 미래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기술고시 등을 통해 공직생활을 할 수 있거나 별리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 입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공학교육 인증서를 받게 되므로 취업은 물론 해외 진출 시 국제적인 학력 인정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기계공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의 기초인 수학과 물리가 필수이며 과학적 탐구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팀워크 능력과 같은 자질을 갖추고 입학하면 좋습니다. 학생 여러분,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는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로 오셔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